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건설환경공학과의 생태공학연구실에서 박사과정 재학 중인 이재현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같은 연구실에서 박사과정으로 재학 중인 윤정은입니다. 우선 저희 연구실은 기후변화로 인해서 지금 전 지구적으로 환경 생태계가 바뀌고 있는데 궁극적인 목표는 그런 바뀌는 환경 생태계가 어떤 바이올로지컬 피드백을 가지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요. 각 개개인별로 연구 주제가 다 달라요. 여기 옆에 계신 선배님은 숲에 관련된 연구를 하고 계시고 저는 북극의 토양 미생물에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어서 개개인의 연구를 다 합치다 보면 누구는 숲, 누구는 습지, 누구는 북극, 그리고 누구는 도시 생태계 이런 식으로 해서 결과적으로는 전 지구의 탄소 사이클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왜 내 거 왜 가져가 좀 전체적인 부분을 친구가 얘기해준 것 같고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자면 저는 숲을 연구한다고 얘기해줬는데 이 메탄이라는 가스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메탄이라는 기체가 기후변화 중에서도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상당히 강력한 온실기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산림이 다들 아시다시피 탄소를 되게 많이 흡수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이 탄소를 흡수하는 것 이외에도 이 산림의 토양이 메탄을 토양으로 흡수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 주제는 전 지구적인 산림에서 이 메탄을 얼마나 흡수하는지에 대해서 추정을 하고 또한 실측을 해가지고 값을 비교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저 연구실에서 또 갯벌에서도 연구를 합니다. 침입종 식물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 안에서 메탄 발생량이 얼마나 많이 늘어나는가 그런 연구도 저희가 진행하고 있고 도시 생태계에서는 동원 같은 데에서도 이제 미생물들이 서로 다른 지역에서 다르게 나타나는데 그러한 부분에서도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상당히 저희는 지금 다양한 생태계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위기는 조금 평등하고 민주적인 분위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를 들면 엄청 사소한 부분에서도 되게 많이 느껴지는데 저희가 맨날 점심을 먹고 나서 커피를 마실 때 항상 가위바위보를 하는데 그때 이제 목숨을 걸고 하거든요. 항상 진 사람이 얄짤 없이 바로 사야 되기 때문에 선배라고 봐주고 후배라고 막내라고 봐주고 이런 게 전혀 없이 여기 선배님도 자주 사시는 편이고 매우 평등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연구도 이제 조금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편입니다. 저는 가위바위보를 그래도 약간 심리적인 그런 유인들을 활용해가지고 잘 하는데 아직까지는 수련 단계 있고 잘 이기지는 못하는 편입니다. 저는 그래도 선배님은 잘 이기는 편이에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갯벌에서도 일을 하고 있는데요. 다른 분들의 추억에서는 막 조개도 캐고 신나게 웃으면서 놀 수 있는 그런 데인데 저희의 입장에서의 갯벌에 대한 이미지는 정말 그 목숨을 걸고 들어가는 지역이어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갯벌에서 토양 가스 측정을 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메탄이 얼마나 나오는지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가 얼마나 발생되는지를 측정을 해야 돼서 체인버라는 것을 토양에다가 박아두고 가스 측정기로 이제 분석을 하는데 저희가 원래는 보통 물대를 잘 확인해가지고 물이 다 끝까지 나가 있을 때 들어가서 일을 하는데 가끔은 이제 저희가 너무 급해가지고 물이 들어올 때도 일을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한 번은 거의 물이 한 10m 밖에까지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측정을 시작했는데 이제 한 1m까지 저희 앞에 나와 있는 상황에서 저희 선배 한 분이 발이 빠져가지고 진짜로 되게 재밌는 상황이 나타났는데 그 상황에서 다 살아나왔습니다. 뭐 이런 재미는 이라도 있는데 저도 목숨에는 별로 그렇게 지장이 없으니까 이 부분은 편집해야 되나? 그리고 저희 사이트가 이제 매번 주로 다양해서 바뀌는데 저희가 제주도도 자주 가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희 제주도 사이트에서도 이제 허가를 받아야만 들어갈 수 있는 살림이 있어요. 거기가 이제 가면 진짜 영화에서만 나올 법한 그런 해리포터에서 나올 법한 그런 이미지여서 이게 진짜 여기 연구실을 안 들어왔다면 볼 수 없었던 풍경이었겠구나 이런 생각을 매번 갈 때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연세대학교 건설환경공학과의 생태공학연구실을 이끌고 있는 강호정이라고 합니다. 제 연구실은 다양성을 엮는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다양성이란 저희가 연구하고 있는 생태계의 다양성이 첫 번째 의미입니다. 저희는 국내 습지, 산림, 연안 갯벌뿐만 아니라 논, 차밭, 또 도시와 같은 인공적인 생태계도 연구하고 있고요.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는 알래스카나 캐나다에 있는 영구 동토층부터 시작해서 미국과 중국의 해안가, 맹그로브를 비롯한 열대 생태계 또 최근에는 북아프리카와 중동 지방의 사막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다양한 생태계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다양하다는 것은 저희 구성원들인데요. 환경공학 공부한 학생, 토목공학 공부한 학생뿐만 아니라 책물학, 화학, 또 사회학을 공부한 학생들도 모여서 함께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실을 지나간 수많은 젊은 학생들과 인턴과 박사후 연구원들을 쭉 살펴보면 지금까지 13개국의 학생들이 함께 연구를 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연구를 엮어나가고 있는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연구실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토양에 있는 미생물입니다. 지구상에 살고 있는 세균의 숫자만 해도 우주 전체에 있는 별보다 더 많거든요. 굉장히 많은 미생물들이 살고 있는데 이 중에서 특히 기후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온난화 기체,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를 만들고 또 없애기도 하는 다양한 종류의 미생물들이 땅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 속에 있는 미생물들이 어떤 녀석들이 있고 그들의 활성을 조절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이 저희 연구실의 핵심 연구 주제고요. 이것을 통해서 기후변화를 저희가 잘 이해하고 또 앞으로 기후변화가 얼마나 더 악화될 수 있을 것인지 혹은 자연 생태계를 이용해서 이것을 어떻게 억제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해답을 얻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 연구동토층이라고 부르는 북구에 얼어있는 땅에 대한 연구들도 수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후변화가 일어나면 북극이 녹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녹으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온난화 기체가 더 나올 것인지 혹은 덜 나올 것인지가 과학자들이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또 그게 인류의 미래하고도 연관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런 연구를 위해서 캐나다와 알래스카 또 노르웨이의 스발바드라고 부르는 지역 중에서 인공적으로 땅의 온도를 높이거나 혹은 거기에 있는 샘플을 가져다가 온도나 수분들을 조절하면서 미생물들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이뿐만 아니라 맹그로브라고 부르는 열대에 있는 연한 생태계의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양의 탄소를 저장을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에는 블루카본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러한 블루카본들이 얼마나 있고 얼마나 안정적일 것인지 혹은 해수면 상승이나 온도 상승 같은 변화들 때문에 안정성이 깨질지 이런 것에 대한 연구들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습지가 물을 깨끗하게 한다거나 철새의 서식지로서의 중요성은 잘 알려져 있는데 습지에서는 또 메탄이라고 부르는 온난화 기체도 많이 발생을 하고 또 거꾸로 습지를 이용을 해서 방압성을 더 늘려서 더 많은 탄소를 저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주장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살펴보기 위해서 다양한 미생물학적인 분석 방법 또 안정성 동위 원소를 이용한 화학 분석들 또 세 가지 종류의 온난화 기체가 발생하는 것을 현장에서 측정하는 장비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입체적으로 연구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 지구상에 있는 다양한 생태계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미생물들의 반응을 이해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한 영향을 줄이고 또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를 예측하는 것이 저희 연구실의 주요한 연구 내용입니다. 저는 원래 학부에서 미생물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대학원을 진학하고자 할 때 진로에 대해서 불안하기도 하고 뭘 해야 될지 굉장히 혼란스러웠는데 당시에 인기 있었던 사람들의 추세 같이 말 맞춰서 면역학이나 내생물학 같은 공부를 하고 싶었었는데 우연찮은 기회에 석사학위를 지도 받으면서 지도 교수님으로부터 생태학이라는 새로운 학문 분야에 대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 연구에 대한 관심이 점점 깊어지고 이게 딱 나한테 맞는 분야다 라는 것을 알게 된 이후에 기후변화, 포항에 있는 미생물, 온난화 기체 발생 이 셋을 아우르는 연구 분야를 따라가야겠다라고 결심이 생겨서 그 세 가지 연구 분야를 도와줄 수 있는 지도 교수님을 찾다가 영국에 있는 지도 교수님을 만나게 돼서 그 시작으로부터 지금의 연구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에 있다 보니까 고등학생들이 대학 지원을 할 때 지원을 한 입학 지원 서류를 좀 살펴볼 기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등학생들이 대학을 진학할 때 보면 기후변화나 환경, 지구에 대한 굉장히 많은 관심과 호기심들을 가지고 대학에 진학을 하는데 물론 저희가 잘못 가르치는 탓도 있지만 학생들이 대학교를 다니면서 본인의 꿈과 관심이 더 커지는 게 아니라 너무 현실에 많이 억눌려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미래가 불안하고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또 본인의 목표도 명확하지 않고 그런 것 때문에 고민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보면 사실은 그런 고민을 할 기회가 대학교 시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과정을 거치고 나서 본인이 원래 가졌던 꿈이나 관심사들 그런 것들을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면 대학원이 그러한 꿈을 실현시키고 본인의 능력을 혹은 본인의 잠재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장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상에서 얘기하는 안전한 길, 좋은 길도 물론 중요할 수 있지만 본인이 원래 가졌던 관심사와 본인이 장점이 있는 부분 또 일을 했을 때 즐거움을 느끼고 남으로부터 인정도 받았던 그런 일들을 찾아서 특히 그 일이 제가 말씀드린 이런 연구 분야와 맞거나 같은 선상에 있다고 생각되는 학생들은 저희 다양한 그룹에 더 다양성을 늘려주고 함께 엮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이제 연구실 홈페이지를 조금 되게 활성화되어 있어서 홍보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여기 자막 띄워 주시면 여기에 그 eel.연세.ac.kr이라고 저희 홈페이지가 매우 많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거기 가면 이제 저희 개개인이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지 우리 연구실에서 주로 어떤 과제를 하고 있는지도 나와 있고 그리고 저희 필드웍 사진도 많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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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